뱅 뱅 뱅 땅 뱅 뱅 언니 요즘 밸러리 눈칭하세요 안한다 안한다 괜찮아 요즘 그냥 안 보시는게 더 나아질거 같아요 아니 요새 이제 영화를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정신이 영화에만 언니는 소녀또 안해요 나도 하죠 근데 또 이제 한 번에 할 때 눈 아파라파라죠 오늘 더 예쁘지신 것 같아요 실키로 진행할게요 하이 하이 지병이 있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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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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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희 아 새로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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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 없어서 신청하시지 않으세요? 남편? 영혼한 남편 영혼 없는 남편 영혼한데 영혼이 정말 좋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는데 한 장이면 됐나? 우리 한 장만으로 가 아저씨가 고통해 불러줘 사진 마세요 사진 마세요 사진 보여줘요 아크 네 고맙습니다 기자 저 기자 신방가 나오시죠 파이팅 언니 진짜 못하니 귀여워 파이팅 영화 재밌을 거예요 네 기대할게요 너무 귀여워 내일 비오는 거 괜찮아 괜찮아!